전국에 계신 메가스튜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첫 번째 퀘스트를 한번 올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시리즈죠. 개개일식 이렇게 좀 맞춰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마 개념학습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잖아.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야겠지요. 기출 없이 수능 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첫 번째 퀘스트에서도 얘기했듯이 개념과 기출이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합니까? 기출은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기출만 하면 됩니까? 이런 다정다귀한 궁금함과 의문. 기출의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 해야 합니까? 아니면 좀 줄여야 합니까? 이런 의문들을 상당히 고차원 방정식이에요. 교육과정도 봐야 되고 애들의 상태도 봐야 되고 출제 경향까지 봐야 되거든. 기출의 양. 쌓여있는 기출 문제의 양도 봐야 되고요. 과목별로도 봐야 되고 단원별로도 봐야 돼. 상당히 고차원의 방정식인데 그걸 실타리를 하나씩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때 뭐 했죠? 선생님이? 그래 개념 얘기했어. 개념은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교과 개념은 교과수 있는 것. 실전 개념은 선생님들이 해석해서 수능 기출을 통해서 정리해낸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2컷에 딱 걸리는 문제들. 4컷에 딱 걸리는 문제들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가형, 나형의 세 과목씩 시험을 칠 텐데 이 과목들에서 교과 개념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실전 개념은 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 자, 시작하자. 가형부터 하겠습니다. 가형은 어떤 과목으로 출제가 되나요? 어떤 과목으로? 자,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설명해보시.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너무 내려가네? 자, 이렇게 잡아서 가형하겠습니다. 가형. 가형의 첫 번째 과목, 뭐라고 할까요? 잡아가지고 여기는 과목이고 여기는 개념이라고 하자. 잡자. 어떤 과목이 있죠? 미적분 2가 있죠. 그렇죠? 미적분 2. 기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통이 있죠. 세 과목. 이때 개념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개념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보자. 교과 개념이 있어. 실전 개념이 있어. 실전 개념은 수능 개념 이렇게 부르고 선생님들의 개성이 잘 묻어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퀴즈. 미적분 2 기백 확통 중에 실전 개념이 가장 유의미하고 중요한 실전 개념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기출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어야 된다는 거야. 가능만 하다면 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바로 이 겨울에. 그리고 수능 끝날 때까지 핵심 단어는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풀이법을 구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과목일까?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지? 그럼요. 미적분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걸 한 3대 7 정도의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많아. 이 안에 있잖아. 미적분 문제는 역사도 길고 출제된 문항도 많기 때문에 미적분은 어쨌든 필수 4점 문항들이 꽤 많아요. 함수를 제공하는 방식, 함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조건 그리고 그 녀석들의 특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능에만 유독 나오는 것들이 꽤 많다고 빼기 함수 절대값이니 미분 가능성 이런 주제라든가 그건 킬로 주제이기도 하죠. 함수 F, F의 관계식으로 함수의 성격을 제공하는 것 절대값 이런 것들 우리나라 수능에만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 있다고요. 준킬로 문제들 있죠? 준킬로는 킬로보다는 좀 쉽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 오, 세고 썼어요. 킬러 문제들, 킬러 세계 21, 29, 30 중에 21, 32 미적분에서 나오고 있죠? 오래됐죠? 올해 8년 차입니다. 8년 차. 이 문항들을 기출을 통해서 기본기를 확립하지 않으면 절대 승산이 없어. 그래서 미적분은 정말 실전 개념이 중요합니다. 실전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실전 개념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 나열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각각의 단원별로 주제가 있고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이쪽은 너무나 많은 주제를 뽑을 필요는 없어. 오히려 그쪽이 교과 개념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미분 적분 쪽이겠지. 그렇죠? 이렇게 아, 그래. 열심히 하자. 기출은 언제부터 하나요? 가능한 시점 바로 시작해야 된다. 기출은 실전 개념 학습과 함께 병행하는 게 효과적이고 내신을 통해서 교과 과정이 좀 미적분 2의 교과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그럼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기백이야. 기백은 어떨까요? 사실 기백도 굉장히 까다롭고 유의미한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 어려워. 그런 문제들 굉장히 많거든? 공부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3대 7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올겨울에 기백 강좌 많이 들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싶은 거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팩트인데 뒤집으세요. 7대 3으로 고쳐야 됩니다. 7대 3. 자, 너무 과격한가? 무슨 얘기냐면 기출 문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백의 주요한 흐름과 유형들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야. 대신에 교과 개념에 충실해라. 교과 개념에 충실해라. 아, 선생님 근데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수능에도 나오나? 요새 나온단 말이야. 요새 나오고 있어요. 맥락과 배경이 다 있어.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할 겁니다. 자, 조금 더 상술해 줄게. 이건 어떤 경향 때문에 이러하냐면 공간이 엄청난 약세고 공간이 약세라고요? 저는 수능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기출 문제 폈더니 다 공간 문제던데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공간도형, 그려서 푸는 공간도형이 확실하게 낮아졌고요. 그리는 과정 대신에 벡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방정식을 이용한다든지 자표를 잡는 행위들을 많이 하게끔 하고 있다고 지금. 게다가 공간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대신에 평면이 강화됐어요. 평면 아주 강화. 평면 벡터, 평면 도형 아주 강화됐고 벡터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거 있지? 요게 사실은 내신에서 그 기초 형태들을 익힌 것들이거든. 그죠? 평면은 공간보다 확실히 좀 쉽고요. 이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중요해졌다고. 그런데 기출문제는 이거 중심이야. 실전 개념은 이거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이 겨울에 실전 개념 공간기하 중심의 실전 개념을 공고하는 걸 우선순위로 도는 것은 현재의 수능에는 잘 맞지 않아요. 벌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후순위로 여기 확실하게 기본 개념 다지고 그렇죠? 그리고 평면이랑 벡터 방정식 이쪽을 조금 더 빠듯하게 공부하고 지엽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까지 빠듯하게 공부하고 공간에 관련된 기출들은 그 녀석들은 차근차근 좀 단계적으로 천천히 기출 중심으로 한 번씩 정리하고 풀어나가는 수준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런 거야. 괜찮을 거다. 알겠습니까? 오 그렇구나. 다음 주제에서는 이런 걸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건데요. 어쨌든 고3의 입장이라면 지금 제가 수능 기백 기출은 다 풀었고요. 실전 모의고사 다 푼 N수생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번 정리하는 걸 하시면 되고 고3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신 범위에 해당 내신 유형의 문제들을 지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풉니다. 아시겠죠? 이게 미적분과 기백이 다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샘이도요. 4년 전에는 3대 7이었어요. 3대 7. 왜? 공간기하가 중요하니까. 벡터로 나오더라도 회전하는 상태로 뭔가를 기하학적인 의미로 푸는 게 우선이었던 아예 각이 되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약세로 전환됐다는 사실 핵심입니다. 그렇구나. 확통은 어떤가요? 확통? 확통은 음 이게 더 커 얘보다도 더 커 성격은 좀 다른데 성격은 좀 다른데 확통은 사실 수능 전용이라고 할 만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얘는 수능 전용이라고 할 만한 개념들이 공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라고 얘기했던 거고 확통은 누차에 걸쳐서 출제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여기서 특별한 어떤 개념들이 추출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뭔 있냐면 빈칸이나 빈칸 아니면 약간 힘이 들어간 낯선 조건 문제들이 있어요. 낯선 조건 낯선 조건 문제들 이런 건 한 28번이나 20번, 19번쯤에 놓이겠지. 이런 문제들에 신경 써서 공부하면 되는 나머지는 교과 개념을 확실히 다지면 돼요. 교과 개념을 다지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확통은. 그런데 내신을 잘 다룰 수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도 웬만하면 잘 칠 수 있게 확통은 출제하고 있으니 비중은 이렇게 잡자. 생각도 못 해봤죠. 여러분 과목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공부해야 돼요. 개념 학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형 들어가자. 나형 우리 나형 학생들 주목해봐. 가형만 저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나형도 있죠. 똑같이 한번 잡아볼까. 이런 라인 잡자. 이런 라인 잡자. 우와 이렇게 잡아서 과목 역시 세 과목인데요. 자 과목 개념 교과 실전 미적분 이것도 미적분부터 미적분 1 미적분 1 여기 수2가 들어가죠. 수학2 확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때 얘랑 비슷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선생님 이거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닌가. 아니야 얘들아 기출의 양과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 다음 수능을 약간 대비하는 스타일로 현재의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걸 다 반영해서 현재 교과 과정도요. 공간 많이 약화돼 있어요. 그런 걸 다 반영해서 분석한 거야. 이거는 정말 고차원 방정식이야. 자 어쨌든 봐. 나형도 이게 가능하다. 마찬가지 질문해보자. 실전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실전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은 똑같아. 3대 7 정도로 보면 돼요. 3대 7. 알겠지? 3대 7. 여기 똑같아. 뭐 있다? 여기. 필수 4점 있고 그렇지? 필수 4점 있고 줌 킬러 있고 줌 킬러 있고 킬러 있다. 그쵸? 오 기출 문제 많나요? 많으니까 실전 개념이 많지.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별나라 가서 실전 개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지리산 산 속에서 돋다 가서 실전 개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기출에 있는 의미들을 잘 정리하는 거라고. 이해 가니? 그러니까 미적분은 실전 개념을 좀 배우면서 기출 문제 정말 잘 풀어야 되는 그러한 과목이야. 이해 가요? 잊지 마세요. 역시나 이과 마찬가지. 가형과 마찬가지로 미적분이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수능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수학 2가 보자. 수학 2는 어떨까? 겉모양은 기백이랑 비슷해. 왜냐하면 수학 2는 여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중심일 수밖에. 왜 그러하냐면 이쪽 나영 학생들 과연 관심이 별로 없겠죠? 이쪽이랑 양상은 좀 달라. 실전 개념이 꽤나 많은 과목인데 공간이 축소되기 때문에 다운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출이 별로 없어요. 기출이 별로 없어. 진짜로 별로 없어. 왜? 출제 과목으로 다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 올해가 4년 차야. 그 이전 긴 시간 동안 이 수학 2가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었어요. 특히 수학 2에서 집합명제 특히 함수 이 부분은 전혀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출이 없어. 최근 3년 기출 외엔 없다고. 그래서 강조할래야 강조하기가 힘들어. 옛날에 지수로그 쪽이 있죠. 기출문제가 많고 지수로그도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요새는 전혀 그러지 않아. 목적 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단원이야. 함수 없이 지수로그만 다루면 그냥 아주 기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이유를 종합해 보면 수학 2는 실전 개념 양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적을 수밖에 없다. 해서 교과 개념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돼요. 단 단 단 아 그렇긴 한데 최근 최근 기출 중에 최근 기출 당연히 기백보다 최근 기출이 더 중요할 거예요. 왜? 최근 기출 외에는 기출이 아예 없으니까 최근 기출 중요하고 함수 파트가 중요하죠. 공부할 방법이 없어. 왜 공부할 방법이 없어? 함수표는 함수표는 말이야 애들이 소스가 없어. 기출이 없으니까 소스가 없지. 기출이 없으니까 문제집에도 없어. 교육청 문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쌓여있는 양이 없잖아요. 그죠? EBS 이런 책에 나오는 함수표 문제도 우리가 좀 갈구하는 조금 고급진 수능 스타일의 아 수능은 이런 거야 개념 적용을 좀 신선하게 묻는 이런 문제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참 곤란하긴 하다. 다만 최근 기출 특히 함수편 쪽에 최근 기출들은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양이 많지 않지만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입을 사도 예사고 예사고 예사도 성격이 다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돼. 왕창프라임이다. 반복해야 되고 알겠지? 함수는 기출문제가 얼마 없으니까 한 번 다 봤어. 앞부분에 나와있는 집합명제의 옛날 올드한 기출들 아니면 함수편 정말 얼마 안 되는 기출들 근데 뒤에 가면 수열만 뚱뚱하고 수열은 중요해. 단원별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마지막 지수로도 양은 진짜 많은데 할 게 별로 없는 이런 걸 무시하고 평면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1이 수학2의 함수표는 배워야 돼요. 인간 강의를 들어야 돼. 알겠니? 다른 부분은 혼자 공부할 소스가 있지만 별로 없으니까 이건 공부를 선생님들과 함께 의존해서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럴 수밖에 없어. 확통 확통 새로 할까요? 아니야. 문과나 학과나 똑같아. 8대2 8대2 이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니? 그럼 성격은 똑같나요? 똑같아. 빈칸과 낯선 조건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빈칸과 낯선 조건. 그래도 강조 하나만 하자. 확통. 똑같아. 어찌나 통계표는 개념 정리를 안 하시는지 통계 쪽은 어찌나 개념을 대충 정리하는지 개념을 유도해야 될 본부들이 많이 있어.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딱 식만으로 해서 계산하는 건 결국엔 한번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만 좀 조심하시면 확통 교과 개념 중심으로 하고 정확한 독해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해 나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두 시험. 가형과 나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입니다. 자, 오늘 이런 가형과 나형의 각 과목별로 실전 개념과 교과 개념의 대략적인 밸런싱 이것을 설명드렸어. 여러분 이제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어? 아, 기출을 그냥 막연하게 기출 문제집 한 번, 두 번, 세 번 사고 아니면 강의 교절에서의 기출을 한 번, 두 번, 세 번 사가지고 그거 일단 열심히 풀고 아, 또 한 번 열심히 풀고 이럴 건 아니라는 얘기지. 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잖아요. 미적분은 공부가 잘 되겠죠? 귀백은 여기가 비어있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아껴서 미적분에 더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초반부터 공간기하 중심에 당할 수 있는 거 이런 오해할 수 있겠네 기출 문제를 풀었어? 어, 근데 옛날 거고 진짜 양도 적어 최근 거 얼마 안 돼 근데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나 여기 공부 기출도 끝냈으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면적인 사고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보니까 공의 말씀드릴게 교과 개념을 일정 정도로 하고 나면요 교과 개념을 일정 정도로 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미적분 무늬가 공통으로 전체의 수학 학습량의 50%를 훌쩍 넘겨도 괜찮아요. 훌쩍 넘긴다고 90% 하면 안 돼. 50% 정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십시오. 기백 쫄지마. 함수 쫄지마. 방법들이 있다. 확통 교과 개념에 충실하게 독해력을 신장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의 관계 과목별로는 좀 느낌이 오죠. 세 번째 퀘스트는요. 단원별로 그리고 구체적인 텍스트에 대한 조언, 기출을 공부하는 방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